어? 아! 지금 완선식 아닌가요, 혹시? 굿모닝!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오늘 아이고, 기분이 안 좋은데. 그러게요. 아니, 여기 너무 좋은, 좋긴 좋은데. 아직 머리 스타일 또 바뀌셨네. 그렇죠. 어때요? 지금 좋아요. 지금 머리 잘랐어요, 조금. 그러니까요. 잘하셨어요. 나도 조금 잘랐는데. 언니, 너무 귀여워요. 머리에서 보니까. 머리, 머리 다시 더 했어요? 네, 좀 잘랐어. 아니, 연수 씨 인기 짱이야, 진짜. 아니, 저 불타는 청춘의 위력을 느꼈어요. 대박, 대박. 완전 너무너무 인기 짱이야, 짱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런데 저번보다 더 예뻐졌어, 지금. 살이 좀 빠졌어요, 언니. 대박. 이렇게 예뻐지면 안 되는데. 너무 예뻐지면 안 되는데. 당신들 예쁘세요. 지난번에 언니가 막 찾으시던데. 진짜요? 저번에 안 오셔가지고. 반가워요, 오빠. 반가워요. 잘 지내셨어요? 열심히 살았습니다. 집정리는 다 보셨어요? 집정리는 다 보셨어요? marijuana?